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의대 증원 문제를 다룰 여야의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대통령실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 9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큰 걱정을 낳고 있는 응급실 위기가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이런 주제들과 함께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금요일의 은밀한 정치방송 금은빵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의 정치인 모셨는데요. 제가 한 분씩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리하고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세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대기실에서 아까 인사하셨는데 시청자 여러분 보고 계시니까 서로 인사 좀 하시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몇 번 뵙겠습니다. 지금 보면요. 모경종 의원하고 이기인 최고위원은 금은빵 한번 나오셨었어요. 그런데 윤희석 되면 오늘 처음 나오셨거든요. 각오 제가 한 20초만 드릴게요. 각오 말씀해 주시죠. 이 방송 더 잘 될 수 있도록 제가 오늘 성심성의껏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비하신 멘트입니까? 아니요. 그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잘 되도록 도움을 주시겠다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금은빵은 크게 두 가지 순서 진행되거든요. 우선 첫 번째 순서가 스피드 OX입니다. 정치 현안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게 오늘 나와 계신 세 분께서 반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OX 선택을 하시는 건데 앞에 OX 편말 보이시죠. 이걸 빠르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제 질문이 끝난가 동시에 바로 올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질문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거 아마 많은 분들이 최근에 얘기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질문이 이렇습니다. 최근에 의정 갈등, 응급실 위기 등등등등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보건복지부 차관 경질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O고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X입니다. 들어주세요. 전원 세 분이 다 O인데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방송 보시면 아니 지금 세 분이 지금 맞추셨습니까? 이런 얘기할 것 같은데 우선 여당 소속이신 윤희석 대변인께서도 O, 경질 필요성이 있다고 보셨어요. 어떤 이유입니까? 장관이면 개혁 추진 과정에서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답변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일단 박민수 차관이 전면에 나서서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 있었는데 최근 발언 같은 경우 응급실을 갈 경우에 전화를 걸 정도면 경증이고 중증, 경증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런 것은 국민 감정을 그대로 건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분이 계속 그 자리에 있는 한 의료계에서 여야 의정 이 사자 테이블에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정무적으로 제가 박민수 차관 개인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정무적 판단을 해볼 때 이분의 경질 가능성에 대해서 숙고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경종 의원 역시 O,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사실은 앞서서도 책임자에 대한 사태, 경질이 있어야 된다 이 주장하셨는데 그 맥락 같은데 O를 고르신 이유, 설명해 주시죠. 다들 예상하셨겠지만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의 감정을 건드린 수준을 넘어서서 국민과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비단 복지부 차관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질문 자체가 복지부 장관까지도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복지부 장관도 경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차관을 다해요? 그럼요. 원래 책임은 장관이 제일 먼저 져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차관이 일을 못했다, 차관이 문제다라고 할 거 이전에 장관부터 본인의 역량을 잘 발휘했는지 본인의 역할을 다했는지를 생각해야 된다. 저는 장관까지도 경질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개인 최고위원 역시 경질 필요성 있다고 선택을 하셨는데 이유가 비슷하실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가장 빨리 경질해야 되는 것은 대통령의 의정 갈등에 대한 인식을 빨리 경질해야 됩니다. 인식을 경질하라고요? 이런 의정 갈등 수단과 방법, 이 과정은 정말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식을 빨리 바꿔야 된다는 취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역할이냐면 의협 내지는 전공이 의사의 이해관계자들과 충돌과 의견들을 조율하는 역할을 할 텐데 보건복지부 차관에 최근에 논란이 있는 막말들, 예를 들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피나면 경증, 열나면 경증, 말못하면 중증. 중증 경증 판별법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중경증 전화 판별법이라는 새로운 신박한 판별법을 제시한 것도 문제고 한 명의 의사가 남지 않으면 전세기라도 빌리겠다는 그런 이상한 해법도 제시했었고 또 무엇보다 의사를 의세로 비하하는 적도 있었거든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국민과 정치권은 없을 겁니다. 다만 이러한 방식, 특히 이해관계자들을 조율하고 소통하는 그 최선봉에 이런 박민수 차관, 이런 막말이 있는 차관을 있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빨리 경질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그러면 몇 분께만 추가 질문 드리면, 유희석 대변인께.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오늘 나오는 반응, 그리고 최근의 반응을 보면 경질할 의사가 없다고 나오거든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경질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니까요. 대통령실 입장에서 답변을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거고 이건 정보적 차원으로 당에서 그런 의견들이 많다는 것을 제가 전해드리는 것이에요. 그럼 당에서 약간 건의를 할 수도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마 그런 의사는 충분히 전달됐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달은 이미 된 것 같다. 모경종 의원께는요. 만약에 보건복지부 차관, 박민수 차관을 경질하는 문제가 의정, 갈등, 해소, 뭔가 대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그분에겐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분명히 실마리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에서 장관급, 차관급이 자신의 잘못을 책임지고 사과하고 본인의 자리에서 물러난 적이 제 생각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야말로 복지부 장관과 차관, 특히 지금 차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차관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본인의 자리에서 물러난다면, 경질 이전에 물러난다면 그것 자체가 대화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이게 단순히 여야의 대화가 아니라 의료 개화, 그리고 고통받고 있는 많은 국민들과의 실마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긴치 의원께요. 현실적으로 지금 세 분 모두 경질 필요성을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제 차관이면 대통령의 인사권이 직접 미치는 자리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경질할까요, 진짜로? 절대 안 하겠죠.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여러 논란이 된 인사들을 한 번도 야당 내지는 국민의 비판 속에서 경질하거나 파면하거나 인사 조치를 취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연유에서 박민수 차관도 마찬가지로 경질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제발 좀 귀를 열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박민수 차관이 사실 중경증 전화진단 발언도 마찬가지겠지만 가장 문제는 의사 면허가 없는 관료임에도 불구하고 응급의학계가 지금까지 축적되어 온 사례들을 지침들을 완전히 뒤집는 발언들을 계속해서 했던 거거든요. 특히 중경증 발언이 대표적인 겁니다. 이런 전문 지식도 없고 정부의 기조와도 맞지 않는 차관 같은 경우에는 빨리 경질을 하는 것이 해법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 뱀말 내려주시고요. 두 번째 질문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민주당과 관련이 있어요. 최근에 민주당이 자주 하는 얘기가 있죠. 딱 두 글자. 계엄이거든요. 민주당. 자꾸 이 계엄 발언을 자꾸 하는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언급하는 데는 분명히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오고요. 그런 의도는 없고 순수한 마음 같다. 걱정이 돼서 하는 것 같다 하면 X입니다. 들어주세요. 이거는 제가 예상을 했는데 예상대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기인 최고위원부터 우선 의도가 있다. 무슨 의도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거부권을 남발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처럼 이제 군사력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을 겁주고 통치하려는 의도 그런 공포심을 심어 가지고 정략적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로 보여져요. 그런데 물론 그런 의심을 야기하게 하는 데는 정부의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의 특히 그런 의혹 지기가 너무나 어설픕니다. 특히 양문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사이트인 나무위키에서 군 장성들의 정보가 삭제가 되니까 계엄을 준비하는 근거가 된다. 삭제가 되고 있다 지금. 요청을 하더라. 삭제해달라고. 그런데 나무위키라는 곳이 다 아시겠지만 누구나 들어가서 편집하고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단체로 누군가 편집했을 때 그냥 편집이 되고 삭제가 되는 온라인 플랫폼인 겁니다. 이걸 가지고 계엄의 근거로 삼기에는 사실 좀 부족하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회담에서 계엄을 말하는 국민들이 많다. 온라인에서도 그렇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한 군데도 없고요. 다만 한 군데 발견된 것은 재명인의 마을. 이재명 대표의 팬카페에서 계엄계엄 거리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주당이 계엄의 근거라고 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 때 문건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그걸 자세히 뜯어봐야 되는 것이 그 문건이 왜 나왔냐면 이철희 전 의원이 국방부 장관한테 질의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국가의 비상사태가 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시뮬레이션을 질의를 한 겁니다. 거기서 시뮬레이션 차원에서 계획을 작성해가지고 국회에 제출한다는 차원으로 작성을 한 건데 이걸 마치 박근혜 정부가 계엄을 하려고 한다는 것처럼 호도를 한 거죠.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과거 상황까지 언급하셨고요. 유일하게 X, 그런 의도 없습니다. 이건 순수하게 걱정하는 겁니다라고 판단하신 목용정 의원인데 X를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저는 이기인 전 최고께서 말씀하시는 게 조금은 이 말이야말로 허술한 논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 대신에 대의기관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있고 그중에 하나가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먼저 더 많이 우리가 살펴보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엄 자체에 대해서 그전에 전혀 사례가 없었느냐라고 했을 때 방금 박근혜 정부씨가 이야기를 하셨지만 방금 앞에서 어떤 누가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어떤 준비한 자료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가 자체가 국민을 군합발로 짓밟을 그런 계획을 작성하고 그걸 문건으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기존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군대는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자산이지 국민들에게 총구를 견우라고 국민들을 적으로 생각하라고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애초에 그런 생각 자체를 한 적이 있다. 그런 사례가 있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우려할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괴담이라고 말하는 그 생각 이전에 왜 그런 우려를 국민들께서 하시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다른 의도를 찾기 이전에 왜 국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계시고 같이 걱정하시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모경정 의원님께 제가 여기서 추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그런데 당내에서도 사실은 조금 지적을 하는 복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성호 의원, 친명으로 대표로 꼽히시는 정성호 의원은 근거는 상상력 같다라는 말씀에서 이게 굉장히 회자가 됐고요. 그리고 김부겸 전 총리는 뜬금없다 지금 괴담 얘기. 이렇게까지 약간 비판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뜬금없다 또는 왜 이거에 대해서는 상상력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요.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내용이고 그거야말로 민주당 내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의견들이 공존하고 있음을 또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공식석장에서 괴담이라는 단어를 언급했던 것 자체에 대해서 그만큼 사람들께서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세세한 감정까지도 세세한 내용까지도 신경을 쓰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을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역시 의도가 있다라고 지금 보신 유석 대변인인데 설명해 주시죠. 근거가 있으면 의도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 증거 자체로 그냥 판단을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지금 모 의원님께서 계속 길게 말씀하시는 것은 근거가 없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증거가 없잖아요. 어디서 이 괴담 관련한 논의를 했다든지 누가 누구를 만났다든지 어떤 문건이 있다든지 하다못해 무슨 메모라도 있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이 그런 건 일단 걱정이다. 약간 이런 건가요? 8년 전에 그런 문건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결국 몰리니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방 차원으로 한 얘기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결국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의도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고 의도라는 건 뻔하지 않겠습니까? 8년 전에 있었던 탄핵 사태와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간에 정부를 흔들겠다는 의도 하나 더 나아가면 10월 또는 11월로 예상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 1심 판결 관련한 그 결과와 상황을 조금 더 유리하게 맞추기 위한 그런 의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여당 내에서 지금 탄핵이나 이재명 대표의 1심 결과가 나올 것을 대비한 빌드업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 말씀이신 건가요? 네. 바로 그겁니다. 아, 앞서 세 분. 그래서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길게 말한다고 해서 근거가 없다라고 말하는 건 좀 비약이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께서 대통령실을 상대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라고 말씀을 한 상태입니다. 그 안에서 국민들께서 우려하는 지점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전혀 근거가 없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당당하게 장을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하시고 나와서 말씀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기승전 이재명, 기승전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런 재판과 관련돼서 연관을 지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거야말로 악의적이고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짧게 좀 제가 덧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엄에 대해서 걱정할 수도 있고 우려할 수도 있고 의혹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제발 입장을 정리하고 계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지를 통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한쪽에서는 뜬금없다. 한쪽에서는 그냥 의혹이다. 한쪽에서는 그냥 뭐 근거가 없는 얘기다. 한쪽에서는 계엄이다. 이건 국민들이 걱정한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도 있고 이걸 좀 우려하거나 이런 계엄의 괴담으로 생각하는 국민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민주당이 얘기할 거라면 정확하게 입장을 정리해가지고 통일된 의견으로 얘기하시는 게 혼란을 덜 하는 방법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 대표님 지금 사실 김민석 최고위원이 토론하자고 얘기를 꺼냈고 오늘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토론하자고 또 제안했던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저희 당에서 김재원 최고위원이 토론하자고 했더니 김재원 최고위원은 아니고. 거긴 답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이랑 하자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의혹 제기를 하도 많이 하니까 의혹 제기하기 위한 기본 어떤 절차 같은 것을 자꾸 간과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증거를 대세요. 누가 누구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고 이런 정도는 있어야 국민들께서도 이해를 하시지 그냥 내가 만나서 얘기하겠다. 근거는 상황에 따라서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 자체가 국민들을 더 불안하게 하는 일이고 계엄이라는 거 비상계엄 전국으로 확대한 게 80년 5월 17일 자정이었어요. 5월 18일 넘어가는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44년 전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계엄령이 발동된 게 44년 전 얘기예요. 이걸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한다. 김민석 최고가 80년대 군사정권 시절에 대학생활하면서 시위하고 학생운동하고 총학생회전하면서 가졌던 그 당시에 그 인식을 40년이 지난 지금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본인의 인식 체계를 그냥 그대로 투영해서 전 국민에게 자꾸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그 계엄령이 위수령이라는 것과 구분이 되는데 2018년에 위수령이라는 것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 위수령이 뭐냐면 똑같은데 육군부대를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은 똑같은데 국회의 동의를 받느냐 안 받느냐의 구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질의를 이철희 의원이 한민국 국방부 장관한테 한 거고 그러한 연유로 계획 문건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민주당에서는 당장 계엄이 일어날 것처럼 얘기하니까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통일된 입장으로 나섰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치열하게 토론해 주셨어요. 내려주시고요. 마지막 질문 나가겠습니다. 바로. 요즘에 검찰의 수사상 하나가 추가됐다고 봐야겠죠.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련된 건데요. 최근에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정치 보복이다 생각하시면 O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하시면 X입니다. 들어주세요. 이것도 예상대로인 것 같네요. 일단. 이거는 윤석 대변인부터 일단 아니 이 수사는 정치 보복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네요. 일단 이상직 전 의원이 중심 인물이 될 텐데 그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사법적인 판단이 일단 내려진 상태예요. 이분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가고 그 이후에 공천을 받아서 국회에 대한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전 사위를 본인이 갖고 있는 회사의 자회사에 임원으로 근무를 시켰다. 그리고 전혀 그 업계에도 있지 않은 사람이었는데도 그 회사 사람들도 모르는 가운데 채용이 됐다. 이런 건 팩트로 다 확인이 되는 얘기잖아요. 그럼 일반인의 경우에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분이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가 아니었으면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를 먼저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당에서 그걸 딱 꼬집으면서 쓰는 표현이 장인 찬스 이런 표현을 쓰더군요. 결론은 이제 따님에 대한 얘기까지 가는 건데 문다희 씨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개구리 얘기하고 돌 얘기하고 누가 던졌을까 이런 얘기하는데 아버지가 대통령이 됐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우면서도 본인에게는 그에 걸맞는 처신을 올바른 처신을 해야 한다는 책무가 따를 거예요.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재임 중에 문다희 씨가 대통령의 자녀로서 올바른 처신을 했을까 거기에 대해서 먼저 자문을 해 주시고 답을 스스로 해보면 이 상황이 정말 정치 보복에 가까운 건지 아니면 정말 이게 합리적으로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인지 분명한 결론이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그것이 국민의 판단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번 질문에도 다른 두 분과는 다른 선택을 하신 그러니까 정치 보복이다 이걸 선택하셨어요. 설명해 주시죠. 일단 외롭네요. 양쪽과 다른 의견을 계속 이야기해야 되는데 일단 4년 전에 이미 많이 언급되었고 수사가 그때부터 많이 진행되었던 사건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성을 짝사랑했을 때 그 이성과 잘 되기 위해서 스토킹이 아닌 범위 안에서 이성과 잘 되기 위해서 우연을 가장한 의도를 띌 때가 있습니다. 우연인 것처럼 하지만 가서 한 번씩 더 얼굴을 마주치고 인사도 한 번 하고 검찰의 수사가 딱 이런 꼴입니다. 본인은 계속 우연이라고 주장을 하고 필요한 상황에서 수사를 시작했다고 하지만 이미 많이 진행되어 있었던 예전의 사건이고 하필이면 지금 왜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더욱더 언론 플레이까지를 하면서 키우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수사 자체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과연 지금 김건희 여사와 그 관련된 일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는가.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국민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수사의 모습을 보였는지를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지점에 대해서 과연 이 검찰이 아직은 정치 검찰이라는 표를 떼지 못하고 있다. 그런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보복 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하나 추가 질문 드리면 사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자의 수사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까지 갈 것이라고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게 실제로 나타난다면 민주당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나온다고 예상을 해야 될까요? 지금 일단 경제 공동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문 전 대통령을 이 수사선상에 넣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전에 민주당이었다면 어떻게 보면 필요 이상의 이런 수사를 받고 있는 분에 대해서 외면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당 전체 차원에서 전 정권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타이밍을 맞춰서 보복 수사를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당 전체가 대응을 함께 할 것이고요. 당장 내일 모레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합니다. 그 상황 자체도 민주당의 결연한 의지를 한번 보이고 이 무도하고 폭압적인 정치 검찰에 맞서야 되는 우리 민주당의 모습을 결연하게 보일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가정을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결연한 의지를 보일 거다 이렇게 예고를 해주셨어요. 일단 그런 얘기가 좀 나와요. 소환 조사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고 민주당 내에서 그럽니다. 지금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 역시 정치 보복 아니다라고 그러는데 지금 모범재 의원께서는 무도하고 폭압이다 이랬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저도 야당이지만 탄핵 중독이라는 비판을 듣는데 보복 중독 같아요. 그러니까 자세히 봅시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도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뭐 타로 보복을 하죠? 보복할 계제가 있나요? 오히려 보복을 해야 되는 구조는 보수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보복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당시에 임명됐었던 검찰총장이고 그때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해가지고 결국 탄핵의 계기를 만든 장군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사실 논리상, 구조상으로는 보복이 보수 정권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해야지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보복할 계제가 전혀 없어 보이고.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선거 때 어떤 시기와 선거운동을 했냐면 나는 친문 내지는 비명, 이 사람들과도 손잡겠다라고 하면서 정치적으로 그런 구조를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친문, 이게 정치 보복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의도적으로 수사한다? 이건 좀 자연스럽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민주당이 좀 새겨들어야 될 것,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자녀는 안 계시지만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위를 한국광고공사 사장에 내정된 민영삼 씨가 공사와 관련된 기업에 취직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 기업에서 원래는 사위한테 생활비 같은 걸 지원하다가 취직한 시점부터 생활비 지원을 안 하고 그 기업으로부터 월급 받고 월 렌트료 받고 항공료 지원 받고 또 공사 직원들 대동해가지고 해외 이주하는 걸 도와줬다고 칩시다. 그렇게 언론에 드러났어요. 그러면 민주당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탄핵한다고 하고 특검하자고 하고 난리 날 겁니다. 그러니까 주어를 바꿨을 때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수사할 만한 꺼리니까 수사하는 것이지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기인 최 의원이 말씀하신 어떤 기관과 이름은 그냥 예를 든 겁니다. 가정을 한 얘기다, 그거는요. 얘기를 예를 든 겁니다. 특정 정부 기관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그냥 그럴 수 있다. 만약에 그게 한 번 가정해보시다 이런 사례였어요. 아무튼 이것도 아주 그냥 강하게들 하셨는데 내려주시고요. 자, 정치권 뜨거운 이슈들 OX 퀴즈로 좀 다뤄봤는데요. 이번에는요. 금은빵 감정평가입니다. 이번 주 이슈에 중심에 섰던 인물들 과연 평가를 해볼 텐데 최저인물, 최고인물을 각각 꼽아서 써주시는 건데요. 방송 전에 미리 질문을 드려서 좀 써주시라고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럼 세 분. 이번 주 정치권 최고인물, 최저인물 동시에 들어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 각각 한 번 빠르게 한 번 볼까요? 윤의석 대변인은 붉은 악마 김민석, 그리고 목용종 의원은 구급대원, 그리고 인유한, 그리고 이기인 최고위원은 이주영, 박민수 이렇게 쓰셨어요. 일단 이거는 목용종 의원께서 아까 계속 위롭다고 그러셨어요. 질문이 혼자 다른 것 같다고 그러셨는데 먼저 말씀하실 길을 드려볼게요. 일단 최고는 119 구급대원, 최저는 인유한. 일단 짐작은 좀 돼요. 말씀해 주시죠. 이 최고와 최저가 연관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부에 정말 계산되지 않은, 즉흥적이고 준비되지 않은 정책 발표로 인해서 의료 대란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서 피해는 우리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더 들여다보니까 이제 응급실에 갈 수가 없는데 119 구급대원께서 너무나도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이번에 청당 119 안전센터에서 소방, 우리 구급대원들께서 정말 힘들게, 힘들게 구급실을, 응급실을 찾아가지고 사람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비단 그 청당뿐만 아니라 이 전국의 많은 119 구급대원께서 너무나도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다 언급드릴 수 없지만 이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이 시국에서 정말 유일한 우리의 히어로이자 영웅입니다. 그런데 최저는 인요한 최고위원이네. 인요한 국민의힘 최고위원께서 본회의장에서 사진이 찍혔죠. 핸드폰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부탁한 수술, 부탁한 수술이라는 표현이 있었고 덕분에 수술 잘 들어갔다. 그런데 결과는 장담 못한다고 하니까 인요한 최고위원께서 감사, 감사 이렇게 보냈습니다. 지금 앞서 구급대원들께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동분서주하고 있는 사이에 많은 분들이 응급실을 못 가서 돌아가시고 있는 사이에 인요한 의원의 어떤 연관되신 분께서는 수술을 받을 수 있는 특혜를 받은 게 아닌가라는 우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심지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저 문자를 선택을 두 개를 하고 있어요. 저 왜 선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한데. 본인님 설명을 좀 했어요. 본인은 문자 받고 나서 삭제를 한다 보통. 그러니까 지금 삭제하려는 그 움직임인 것 같거든요. 이 모든 것들 자체에 대해서 의심 또는 우려의 시선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자조 섞인 목소리로 그러면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화하면 지금 우리 부모님께서도 바로 수술 받을 수 있나요? 도움 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쩌다가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이렇게 붕괴됐고 어쩌다가 이런 사적인 구제를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했는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번에는 이기인 최고위원은 최고가 이주영 최저가 박민수인데 최고 누굽니까? 누굴 쓰신 겁니까? 해수부 장관 출신 이주영 아니고요. 축구 선수 출신 이주영 아닙니다. 누굽니까? 개혁신당의 1번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자 소아 응급실에서 10년 동안 활동했었던 이주영 국회의원입니다. 그런데 왜 쓰셨습니까? 최고를? 일단 당을 홍보하겠다는 책임과 의무가 있기도 하고요. 일단은 지금 의료개혁과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저는 정부와 의사, 정부와 정치권을 연결할 수 있는 그 윤활류 역할 매개가 없기 때문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박민수 차관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의사를 조롱하곤 하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실정인데 박민수 차관은 최저로 쓰셨네요? 바로 이따 설명드릴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주영 의원이 지금 소리는 나지 않지만 전국의 전공의들과 의협의사들과 모두 전국 각지 돌아다니면서 만나면서 어떻게 이 난국을 헤쳐나갔으면 좋겠는지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가지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정책으로 만들어서 질의를 하고 이렇게 중간에서 윤활유 역할을 하거든요. 저는 이런 국회의원이 우리 당이어서가 아니라 꼭 필요하다는 생각에 최고로 이주영 의원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그리고 박민수 차관을 쓰신 건데 아까 설명하신 내용은 같으네요. 거듭 강조하건대 사실 제가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끝끝내 투쟁해서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아니라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관계자들과 끊임없이 만나고 설득해서 작은 가능성이라도 만들어내는 협의의 산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해관계자들을 조롱하고 비아냥하는 박민수 차관 같은 경우에는 의료계약을 오히려 막는 공무원이다. 그래서 경질해야 되기 때문에 최저위원 인물로 뽑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윤희석 대변이신데 최고는 붉은 악마, 최저가 김민석입니다. 설명해 주세요. 붉은 악마, 어제 대표팀 월드컵 예선 경기 보셨죠. 전쟁 중에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0대0으로 비겼는데 이 과정에서 보면 국가대표팀 응원단 붉은 악마가 여러 현수막을 걸었어요. 홍명보 감독 그리고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을 비난하는 아주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응원을 해야 되는 응원단이 자국의 대표팀을 상대로 그것도 홈 경기인데 이런 의견을 내놨다. 대단히 용기 있는 결단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최고로 쳤어요. 왜냐하면 올림픽 이후에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가 얘기했듯이 스포츠 행정, 이것이 생각보다 우리 상식과 굉장히 떨어져 있다. 공정과 상식이라는 그런 가치에 대해서 반하는 움직임이 많이 있었고 이것을 고치려는 노력이 관찰되지 않는다. 이런 것을 응원단이 스스로 국민들께 또 전 세계 사람들을 향해서 보여줬다는 것이 용기가 있고 의미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걸 얘기를 했고 홍명보 감독, 정몽규 회장 두 분 다 이것을 아주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제가 최고로 붉은 악마를 썼어요. 최저는 아까 말씀하신 그 맥락이겠네요. 앞서서 설명을 좀 해주는 게 있는데. 하나만 더 제가 덧붙이면 김민석 의원이 4선입니다. 한 18년 정도 지났다가 3선하면서 지금 국회에 들어오신 지 4년 또 지나갔는데 본인의 어떤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자꾸만 이런 식의 의혹 제기를 한다고 보여요. 오늘도 대통령을 상대로 토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국민 모두를 불안케 하는 이런 정치 선동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꼭 이 부분을 되새기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까지 마쳐봤고요. 오늘 금음방은 여기서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적 대파 크로스를 통한 공격, 측면에서 컴비네이션 플레이 등 다양한 좋은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경기 템포 조절과 공수 밸런스, 포지셔닝, 기회 창출도 보였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어려운 시기가 2014년도 월드컵 끝나고 계셨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축구 인생에서 마지막이라는 도전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저는 저를 버렸습니다. 이제 저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축구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축구는 지금 유례없이 훌륭한 선수들로 가득합니다. 그렇기에 대표팀은 성적으로 표현되는 결과와 한국 축구만의 확고한 방향과 체계의 확립이라는 과정,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합니다. 저는 그 성공을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낼 것입니다. 한국 대표팀이 원장 경기의 가장 좋은 성적이 16강 지출이었는데 저희는 16강보다 더 나은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포부를 밝힌 상황이었죠. 그리고 어제 팔레스타인과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무승부 망신이었습니다. 영상 보시죠. 첫 경기에 승리를 거두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조성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수들은 마지막까지 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충분히 팬들의 마음도 이해를 하고요. 그건 제가 앞으로 견뎌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지 못할 때는 누구보다 아쉽고 누구보다 괴로운 밤이 될 것 같은데 선수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결과를 바꿀 수 없는 부분들이잖아요. 계속 믿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어디까지나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응원보다 약간 야유로 시작을 해서 응대를 하는 생각을 하고 저희 선수들은 100% 감독님을 믿고 감독님을 따라야 되고 좋은 축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실 거라고 믿고 있고 저희는 100% 따를 거고 많은 축구팬 여러분도 많이 아쉽고 많이 화가 나겠지만 더 많은 응원 그리고 많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96위 겨우 비겼다. 홍명보 첫 경기 이 정도면 참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는 망신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망신. 망신 무승부 이런 거죠. 어제 경기 좀 정리 좀 해볼까요? 많은 분들이 아마 보셨을 거예요. 모시면서 아주 속이 터지면서 보셨을 거예요. 여기 보면 일단 객관적인 내용부터 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랭킹 23위입니다. 피파랭킹. 그리고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 사실은 전쟁 상태 아닙니까? 지금요. 랭킹 96위. 거의 100위권이에요. 그러면 전쟁 상태에다 랭킹이 100위권이면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한마디. 그런데 어제 결과 0대0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오프사이드 적용을 받지 골 하나를 처음에 들어간 줄 알았어요. 팔레스타인이 하나 가지고 간 줄 알았단 말이에요. 깜짝 놀랐죠. 점유율은 우리가 압도했지만 유효수증 보세요. 5대3 정도밖에 안 됩니다. 충격의 무승부. 이러니까요. 어제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경기였었는데 이런 말이 나오더군요. 이러려고 감독을 바꿨나. 그 논란 속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최동호 스포츠평론가 나와 계신데요. 우선 홍명보 감독이 끼는 축가 국가대표팀. 그동안 홍명보 감독과 관련돼서 혁당 말이 많아서 많은 분들이 그래도 한번 지켜보자. 경기가 시작됐으니까 그래도 이겨야지. 잘하겠지. 이런 생각들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어제의 경기 너무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대단히 실망스럽죠.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경기적으로 보면 당연히 최소한 3대0으로 이겨야 할 팀이었습니다. 앞서서 팔레스타인은 전쟁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쟁 중이기 때문에 자극의 축구 리그가 완전히 중지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대표팀에 속해있는 선수 중에서는 자기가 뛰던 팀이 없어져서 개인적으로 훈련하다가 대표팀에 차출된 선수도. 올려움이 많았다는 소리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제대로 훈련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대표팀 소집하고 난 뒤에 팔레스타인에서는 훈련할 경기장이 없어서 한국에 오기 전에 말레이시아 가서 말레이시아에서 일주일 동안 손발 맞추고 온 팀이거든요. 이런 팀을 상대로 해서 우리 대표팀이 득점 없이 0대0으로 비겼습니다. 더군다나 전반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도 우리 대표팀이 뭘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 사실 전반전 갖고 비판이 더 많아요, 지금. 그렇죠. 그럴 정도의 졸전이었고요. 후반전에서는 조금 교체 선수가 투입되면서 나아지긴 했지만 결국에는 골문을 열지 못하고 득점 없이 비겼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제 좋은 기회였었거든요, 홍명보 감독에게는. 또 축구협회에게도 좋은 기회였습니다. 무슨 뜻으로 좋은 기회였냐면 앞서 말씀해 주시다시피 축구협회가 계속 여론의 포화를 맡고 있었죠. 홍명보 감독도 논란 끝에 대표팀을 맡게 됐습니다. 어제가 첫 경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경기였는데 홈 경기였고.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FIFA 랭킹에서도 우리와 비교가 안 되는, 또 우리보다 경기력에서, 전력에서 한 두세 단계, 두 수 정도 떨어지는 팀을 홈으로 불러들였기 때문에 이런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회를 너무나 어이없이 0대0 무승부로 날려버린 거죠. 아니, 가만히 보시면 어제 손흥민, 이강인, 유럽파 선수들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요, 팔레스타인과 우리를 비교해보면 아니, 전력이나 그리고 지원이나 뭐 비교할 바가 없어요.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경기는 저라고 결과 나왔거든요. 초동호 병론가. 혹시 대표팀 선수 차출이나 기용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지금?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울산 현대 출신,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과 인연 있는 선수들을 많이 뽑았다. 인맥 축구 아니냐라는 얘기가 경기 전에 있기는 했지만 이 점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자기가 원하는, 추구하는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나의 축구를 잘 알고 있는 선수를 우선적으로 선발할 수밖에 없겠죠. 한 발 양보해서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그런데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 중에 하나가 어제 우리 선수들 전반적으로 컨디션이 다 안 좋아 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손흥민 선수도 부진했죠. 손흥민 선수는 특유의 스피드나 빠른 몸놀림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팔레스타인과의 수비수 1대1 대결에서도 뚫어내질 못했습니다.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그러니까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손흥민 선수뿐만이 아니라 어제 우리 선수들 이강인하고 황무기 선수 정도만 빼놓고는 전반적으로... 아니, 어떻게 다 컨디션이 그렇게 안 좋을 수가 있나요? 김민재 선수들이 다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 와가지고 한 이틀 손발 맞추고 뛰는 거기 때문에 어려울 수는 있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여태까지 다 그래 왔고요. 그리고 선수들이 이틀 동안의 체력 회복하고 컨디션 회복도 대표 선수 관리라는 측면에서는 대표팀의 실력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전반적으로 선수들이 전부 다 이렇게 무겁게 보였는지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었고요. 대표적으로 좀 이따 말씀은 드리겠지만 일본이 중국을 7대0으로 이겼죠. 그런데 일본도 대부분의 선수가 전부 다 유럽하거든요. 똑같은 일정 맞추고 왔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이런 게 대표팀 관리의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게 좀 궁금해지는 대목이기도 하죠. 졸전이죠.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졸전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은 게 있었다 쳐도 팔레스타인 피파 96위 팀하고 아무리 준비가 안 되고 손발 맞추는 게 부족했을 때도 저런 모습을 보일까요? 그런데 어제 경기 끝난 뒤에 김민재 선수의 한 가지 모습이 있었습니다. 내용 좀 보겠습니다. 선수들 응원을 했으면 좀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시작부터 저희가 못하지 않았잖아요. 못하기를 바라고 이제 응원을 해주시는 부분들이 조금 아쉽고 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오늘 안 좋은 경기력으로 당연히 선수들이 잘 했었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스럽고 다음 경기 꼭 잘해서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장에서는 저희가 이제 딱 시작하기 전에 그게 들리니까 그게 아쉬워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축구 팬이신 서영주 소장 나와 계신데요. 사실 경기장에서 불그닥마 그리고 우리 축구팬들이 막 사실 야유도 하고 그랬죠. 사실은 응원보다는.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선수들이 좀 위축이 됐을까요? 그래서 저런 결과가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공은 둥그러서 승패를 알 수는 없다고 하지만 어제 경기는 졸전이라고 해도 변명의 여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어제 이제 게임 중간중간에 보면은 홍명보 감독에 대한 팬들에 대한 야유 부분들이 굉장히 자주 나왔던 걸로 제가 보였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경기는 경기고 협회일은 협회일이 돼야 되는데 온전하게 선수들이 경기에 뛸 수 있도록 팬들이 다소 아쉬움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이 선수들의 어떤 사기 진작을 위한 응원으로만 있었으면 어땠을까. 특히나 이제 축구 같은 경우에 심진영 의원이 굉장히 많이 작동을 합니다. 조직력을 요하기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김민재 선수가 다소 보기에는 좀 오바를 했죠. 선수는 경기장에서 뛰는 거예요. 경기가 끝난 다음에 얘기는 할 수 있으나 경기 와중에 팬들에게 어떤 그런 야유를 자제시키는 것들은 달려가서 그 앞에 가서 손짓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건 조금 본인의 어떤 역할보다는 좀 넘어섰다고 볼 수 있으나 그 김민재 선수의 행동을 보면 선수들이 그 야유에 많은 심리적인 위축을 어느 정도 받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욕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물론 팬들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라 일단은 향후에 어떤 경기가 있다 하더라도 선수들이 경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2일 승패 그러니까 45분, 45분 전후반 동안 온전히 경기 중에서 상대를 이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부분들도 또 성숙한 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어제 경기와 관련된 영상 하나 더 준비된 게 있거든요. 여기는 잔디 얘기가 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이런 이런 막 그런 에너지가 못 느껴지 에너지가 못 느껴지 이런 게 막 그냥 이런 에너지가 느껴져야 되는데 이게 홈에서 이 정도 원전 가면은 너무 힘들다 했네 조직이 안 돼 있어 정말 이런 경기를 보면 이게 비단 이 경기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지난 몇 개월간의 생각들이 다 겹쳐지면서 짜증이 지금도 지금 속에서 부글부글 한단 말이야 본인이 해왔던 모든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그러면 책임을 지고 내려오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고 우리가 미래를 바라볼 수 있잖아 근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축구에 미래가 있는 거야 이거야 뭐 이제는 홈에서 하는 경기도 쉽지 않은 것만큼 원전 경기는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단 한 가지 좋은 점은 그라운드 컨디션이 원전 경기가 좋다라는 게 그라운드 컨디션이 원전 경기가 좋다라는데 그게 하나 좋은 점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제 잔디가 나왔다고 그러거든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어제 서울 월드컵 경기장 저거 마포에 있는 거잖아요 잔디 보면 여기 얼핏 보면 이렇게 뭐 괜찮아 보이는데 특히 골키퍼가 있는 자리에 잔디가 듬성듬성되고 약간 뭐 관리가 안 됐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효도그 변호가 손흥민 선수가 저 정도로 지적을 할 정도면 잔디 상태가 그렇게 안 좋았던 건가 잔디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죠 두 가지 측면인데 일단은 우리 도시 말고 전원주택에서 하시는 분들은 아십니다 비 오고 난 뒤에 풀이 얼마나 빨리 뒀는지 이번 여름에 비가 많이 왔었죠 그래서 잔디가 굉장히 좀 빨리 자라가지고 관리 어려움이 있었고요 평평하게 평탄화 작업이 어렵기 때문에 어제 중기방송 보신 분들은 잔디 색깔이 다른 구역이 있었습니다 아 전체적으로는 다른 색깔 듬성듬성 다른 색깔 그건 급하게 심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선수들이 땅이 푹푹 꺼지고 또 잔디가 축구화 밟을 때 축구화에 어떤 밧줄처럼 얽히기 때문에 좀 더 좀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점을 인정합니다 때문에 무슨 기술 축구를 구사하는 선수일수록 잔디가 고르지 않으면 볼 콘트라 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더 손해를 본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은 우리나라 원정 경기에 왔습니다 원정팀이고 서울 월드컵 경기장 처음 와본 선수들인데 우리 선수들은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수차례 초속팀에 대해서도 뛰어온 선수들이거든요 잔디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지만 어느 팀 어느 선수가 다 어렵겠습니까 아니 그럼 우리가 어려우면 팔레스타인 팀도 어려울 거 아니에요 잔디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때문에 어제 졸전의 이유는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서울 월드컵 경기장 잔디가 좀 상태가 좋지 않다 아까 손흥민 선수가 원정 경기 가면 더 좋을 거다라고 얘기할 정도였어요 그러자 홈 경기 앞으로 여러 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홈 경기 구장을 다른 곳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 그러는데 아무튼 잔디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국회에서 지금 축구협회를 글쎄요 아무리 봐도 이렇게 좋게 보고 오는 거 있지 않아요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나온 결정인데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러니까 이런 체육 쪽을 다루는 곳이잖아요 오는 24일 체육계 현안질을 하는데 여기에 홍명보 감독, 정몽규 축구협회장 이임생 기술총관 이사를 증인 채택합니다 여야가 합의로 최영철 변수기원 이 증인 채택 이거 잘한 겁니까? 아니면 이거 적절하지 않은 겁니까? 축구협회에 정부 지원이 있습니다 스포츠 토토 복권 사업을 통해서 한 200억 정도 축구협회 가져가고 그리고 정부 직접 지원금도 제가 알기로 한 100억 정도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300억 정도는 정부에서 지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가 이런 권한은 있는 것이죠 정부 재정이 가니까 정부 재정은 어떻게 썼느냐고도 물을 수도 있고 그리고 감독 선임 과정에서도 돈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거기에서도 공정하게 선임되었는지 이런 걸 물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굉장히 이번 졸전에 대한 그런 국민적 비난도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줘야겠죠 왜 이렇게 된다 어제 축구까지 본 상태에서 오늘 결정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국민들이 행복추구권이 있지 않습니까? 축구를 보면서 즐거워할 권리가 있다는 거죠 어제는 전혀 안 즐거웠습니다 그러니까요 행복추구권을 박탈당했죠 어제 경기를 보면서 아니면 자기들이 자기 스스로 하는 경기는 모르겠지만 정부로부터 돈도 받아가면서 축구협회가 운영되는데 A매치에서 저런 결과를 낳았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특별히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매우 시끄러웠죠 그 부분에서 반드시 이번에 물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물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거죠 2018년도에 자카르타 아시안 경기 끝나고 나서 선동열 감독을 불렀는데 거기 질문 그때 장훈 질문 그렇습니다 선동열 감독이 금메달을 땄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의원들이 나 같아도 내가 감독해도 금메달 따겠다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질문을 함으로써 불은 의미가 없어져버렸죠 이번에도 문체위에서 아마 부를 텐데 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이라든가 홍명보 대표팀 감독에게 제대로 된 질문을 해야지 또 은퉁한 질문을 했다가 또 면방만 당하지 않을까 그게 참 걱정인데 참 잘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동호 스포츠평론가께는 제가 이 질문을 드릴게요 만약에 24일 잡혀있는 국회 현안지리에 질문하실 권한이 있다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딱 한 가지 이 질문은 내가 그날 꼭 하고 싶다 어떤 질문을 하고 싶으십니까 아마도 시청자분들은 홍명보 감독 선임과 관련된 과정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축구협회 고위 관계자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홍명보 감독을 선임할 때에는 이 정몽규 회장이 만사 귀찮다 너무 피곤하다 누구를 뽑아도 다 요구도 먹을 것이다 다 맡기니까 기술위원회 전력강후위원회가 알아서 해라 받아들였다 이렇게 됐다고 들었고요 그런데 이 모든 사태의 출발점이 어디 있냐 크리스만 감독 잘못 뽑아 그거죠 거기 있는가 크리스만 감독을 과정을 전화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만 감독이 다 얘기를 했어요 공개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이였는데 지난번 카타르 월드컵 끝나고 난 다음에 우연하게 만났다 그 자리에서 내가 나중에 일이 없다고 얘기했더니 한국 대표팀 맡아볼 생각이 있느냐 그런데 오케이 라고 얘기했는데 진짜로 연락이 오더라 크리스만 감독을 진짜 누가 뽑은 거냐 아 그거를 좀 질문하고 싶다 네 그게 정확하게 반복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 과정을 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크리스만 감독 얘기하니까 또 이거 보시는 축구팬들은 아우 또 막 화가 날라 그래 또 이러시는 분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방금 말씀 어제 같은 날 일본과 중국의 경기가 있었어요 똑같이 전쟁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도 예선제인데 결과는요 피파 랭킹 18위 일본 랭킹 87위 중국 결과는 7대 0입니다 무려 7대 0 슈팅수요 17개 대 1개입니다 점유율 이거 우리나라와 비슷하긴 해요 70% 20% 되니까 슈팅수 득점 완전히 다른 결과입니다 주동권 평론가 일본의 실력이 어제 좋았던 겁니까 중국의 실력이 워낙 약했던 겁니까 두 가지가 다 극명하게 드러난 거죠 일본이 실력이 좋은 걸 우리가 입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팀의 조건이 뭐냐 하면 이겨야 할 때 이기는 거거든요 골 넣어야 할 때 골 넣는 팀이 강팀입니다 저 스코어를 보고 야구 경기인 줄 알았어요 말하면 축구에서 7대 0이면 정신없이 골 넣고 그런 경기가 썼죠 반대로 중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은 저도 이해하기가 힘든데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세계 스포츠계에서 3대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두 개는 한국이고 하나가 중국인데 두 개는 한국 여자는 왜 이렇게 골프를 잘 치나 한국 여자는 왜 이렇게 또 화를 잘 쏘나 그리고 하나는 중국은 왜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는데도 축구가 안 되나 그 많은 인구에 네 시진핑이 국가 정책으로 축구, 우리 월드컵 유치하고 월드컵에도 우승하겠다 이런 플랜을 세워가지고 우승하겠다고요? 플랜이요? 네, 플랜을 세워가지고 가동 중에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망신스러운 일이 벌어지는 게 저로서도 참 미스터리하게 느껴지죠 지금 중국도 발칵한 거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최동호 평론께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죠 이러다가요, 우리나라요 월드컵 연속 진출 기록 그러나 지금 유지하고 있잖아 이거 혹시 깨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11회 연속 도전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부진하더라도 북중미 월드컵에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중미 월드컵에 기존 32개 팀 북중미 월드컵 체제에서 48개 팀으로 본선 진출팀이 늘어났습니다 아, 티켓이 많아졌네요 네, 북중미 월드컵부터 이렇게 되면서 아시아에 배정된 티켓이 8.5장이 됐거든요 우리 3차 예선전 우리 6개 팀이 B주에서 겨두고 있는데 조 1, 2위 2개 팀이 올라갑니다 우선 우리하고 경쟁팀은 어디예요, 그러면? 우리 이라크하고 요르단 정도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3일에서 1, 2위에 주어진 티켓 못 잡았다 그러면 또 기회가 있습니다 2.5장이 또 남아있거든요 플레이오프 기회가 있기 때문에 웬만큼 못해서는 월드컵 원산에 오르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만약에 어떤 충격이나 계기가 있지 않으나 어떤 축구협회나 다 바뀌지는 않겠죠 어떤 트리거, 불을 점화하는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점화 플러그가 월드컵이야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거고요 우리가 만약에 실패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실패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축구를 한번 되돌아보고 축구협회를 개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멘텀으로 삼아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어제 있었던 축구 얘기 그리고 그동안의 과정까지 좀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 이슈는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보시죠 응급의료실기관 영원 19번에 참여했지만 용산에서 좀 보라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의료계획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었고 정당성도 있었지만 그 과정관리가 엉망이었기 때문에 그 목적조차 훼손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문을 열고 대화하고 근본적 대안들을 다시 한번 만들어내야 될 때가 됐다 정부는 지금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실제 상황을 과장하거나 과도한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려움은 있으나 이것이 어려운 붕괴 또는 마비 이 상태까지 초래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 자 주제가 바뀌었죠 이 의정 갈등 의대 증원 문제 의료 개혁 응급실 위기 이게 다 지금 한 묶음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자 이런 가운데요 오늘 한동훈 대표가 뭔가 제안을 내놨습니다 뭔가 준비를 한 거예요 분명히 기사들 앞에서 뭔가 이렇게 읽듯이 얘기를 했거든요 일단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은 의료 공백 상황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여야의정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의료 개혁이 국민의 도움이 되도록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의대 증원의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자는 겁니다 저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여야의정 만나서 협의체 꾸려서 대화해서 뭔가 풀어봅시다 그리고 내년도 의대 증원은 이미 진행 중일까 어쩔 수 없지만 후년도 의대 증원 문제 이거 좀 얘기해 봅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정부와 대통령실 어떤 반응일까 이거를 짐작할 수 있는 얘기를 여당에서 좀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자 이거 보시면요 윤 대통령이 2천 명 증원 고집한다는 건 가짜 뉴스다 그러면은 이거 고집하지 않고 뭔가 도정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합리적 과학적 추계 갖고 온 다음에 열린 마음으로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실 얘기 좀 보죠 한동훈 대표의 제안 긍정적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화의 테이블에 나오는 것이 일단 의료계가 나오는 것이 우선인데요 의대 증원 문제 의료계가 합리적인 한 제시하면 언제든 제로 베이스에서 논의할 것 어떻게 보면 앞선 것보다 조금 전향적으로 갔거든요 형실 편집이요 한동훈 대표의 제안 그리고 이에 대한 대통령실 반응 이거 간략히 좀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대표가 지난번에는 약간 지르듯이 얘기했지만 이번에는 대통령실과 그리고 당 정책라인하고 좀 굉장히 긴밀하게 소통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대화와 의논을 한 끝에 오늘 이렇게 발표에 이르게 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만큼 좀 신중하게 잘 제안을 했고 대통령실과 그다음에 여당의 정책라인도 이를 잘 받았다고 평가하고 지금 가장 지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추석을 앞두고 응급실에 대한 사실 두려움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저도 여러분들한테 들어보니까 이게 응급실이 그냥 응급의학과의 의사 선생님들만 계셔서 되는 것이 아니고 배후 진료되는 의사분들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뭐 외과 의사도 계셔야 되고 심지어 잘 집으려면 성형외과 의사도 계셔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배후 진료가 요즘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 의정관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빨리 응급실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여당과 그리고 대통령실 그리고 정부가 뭔가 다른 스탠스를 내놔야 한다 그게 합의가 돼서 이렇게 여야 의정협의체를 다시 한번 만들어보자는 것이 결론이 난 것 같고 시의 적절했고 그리고 국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잘 읽은 판단이다 이렇게 보고 이제부터는 야당이 잘 협조를 해야 되고 또 의사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의사단체가 그러면 정원을 얼마나 늘릴 것인가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답을 내놔야 된다 그래서 빨리 국민들의 근심을 덜어드릴 수 있는 결과가 최대한 빨리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앞서서 민주당에서도 사실 비슷한 얘기를 먼저 꺼내놨거든요 박찬대 원내대표의 얘기, 며칠쯤 된 얘기예요 들어보시죠 자 일단 야당도 긍정적으로 보여요 오늘도 약간 그런 긍정표가 있는데 그런데요 소영주 소장님 다만 야당에서는 몇 가지 약간 조건 같은 걸 걸었는데 이게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사과가 없다면 이 여야 의정협의체에 참여 안 한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한 걸음 물러서는 모양새 좀 환영할 만하나 이럴 거면 진작하시지 왜 국정브리핑에서 국민 앞에서 자존심을 세우고 그렇게 또 이상한 소리를 하셨을까요? 우려 현장 문제 없다며요 기자들한테 가보라며요 그런데 그렇게 고집을 피우다가 이제 와서 돌이켜서 지금 마치 인심 쓰듯이 하는 것들은 국민한테 최소한 유감 표명을 해야 될 것이고 그만저도 안 되면 본인이 좀 사과하기가 좀 연구하시면 뭐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차관들이 제 생각에는 잘못된 보고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 앞에서 그 보고서만 믿고 응급 현장 아무 문제 없다라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지금 의료단체와 감정성을 벌이고 있는 박민수 차장 차관이죠 차관 네 차관 그분 최근에 또 망언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화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은 경증이 아니다 중증 경증 본인이 어떻게 알습니까? 의사가 알죠 일단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어떤 국민 감정을 건들고 의사단체와 협의가 안 되는 사안에서의 박민수 차관 정도는 경제를 하는 것들이 여권의 어떤 요구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라는 것들이 의사단체에서는 성의를 보이고 정부가 진짜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들과 얘기를 하겠구나 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야당에서는 충분히 그 문제는 얘기할 수 있는데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보면 꼭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시계 국정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본인의 자존심과 어떤 오기로서 국정운영을 하지 마시고 좀 지혜로운 판단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좀 하고 의료 대란은요 먹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어서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 대통령 고집으로 풀 수는 없기 때문에 잘 생각하셨고 여야 의정 협의에 있어서도 좀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의료 혼란을 바로잡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나와 계신데요 지금 최경철 소장께서 긍정적인 평가하면서도 약간의 그런 몇 가지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런 게 민주당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 그리고 박민수 차관을 경제해야 된다 이게 대표적으로 약간 조건처럼 나오는 건데 이 두 가지 조건 조건처럼 보이는 이 내용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될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조금 의문스러운데 사실 지금 의료 개혁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의대 정원이라는 것은 역대 정부가 다 동의를 했고 문재인 정부도 결국 실패는 했지만 1년에 400명씩 10년에 걸쳐서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또 공공 또 의대까지 설립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또 의료인들 그리고 또 저희 당에서는 당시에 이제 지급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다 뭐 이런 어떤 반발도 했었는데 뭐 이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이제 국정브리핑에서 이야기한 것은 많은 어떤 국민들과 또 야당과 언론에서 지금 의료 체계가 완전히 이제 뭐 파탄이다 이런 어떤 면에서 비상 의료 체계는 돌아간다 그런데 비상이라는 게 오래 가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신 것이고 과거에 지금 윤석열 정부도 이제 2천 명이서 많이 이제 후퇴를 해서 얼마든지 이제 의료계에서 안을 갖고 오면 그 협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의료계에서 단일 된 목소리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동훈 대표 그리고 또 민주당 일부에서도 지금 이제 여야 의 정에 걸친 어떤 사회적 대타협을 하자는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실과 정부에서도 어쨌든 의료계가 참여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국회가 정치권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에 대해서는 좀 환영의 뜻을 표명하는 것 같은데 좀 걱정스러운 것은 의료계가 지금 현재 계속해서 2026년에 정언이 아니라 2025년에 정언을 갖고 지금 이 시간에 지장이 됐거든요 그거 가지고 자꾸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은 물론이고 지금 현재도 어려운 환경에서 헌신하고 있는 많은 의료인들을 위해서라도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좀 이번에는 좀 참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현영 전주당 의원 나와 계신데요 이제 관건은 사실 여당이 제안했고 대통령실이 긍정적으로 받아서 화답을 했고 민주당 정책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어요 일단 그 자체에 대해서는 관건은 의협과 전공의들의 판단인데 사실은 의협이나 전공의들은 그동안 의대 증언 전면 100주화를 주장해왔거든요 그 주장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이 협의체 여야 의정 협의체 의협과 전공의들이 참여하겠습니까? 저는 추석 전에는 아무런 진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대통령실도 여야 의정 협의체에 대한 긍정 얘기만 했지 실제로 25년 증언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 없었고 아니 의료계가 합의대나 가져오면 우리가 검토해보겠다 원점에서 라고 얘기한 거는 이전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메시지는 눈 가리고 아웅이다 특히 지난 구정 밥상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이슈를 덮으려고 의대 증언 학대 2천 명을 가지고 왔다라고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석 밥상에 지금 응급실 의료 대란이 나오면 분명히 끝나고 나면 국정 지지도 더 떨어집니다 이걸 어떻게든 수습을 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뭔가 정치적인 의도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이는 거지 순수하게 정말 의료계랑 대화하려는 모습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의료계가 판단할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25년에 7,500명 학생 받아서 교육하게 되면 교육도 질 하락에 대해서는 지금 대안이 없는 상황이고 부실대로 나중에 판명되면 6년 하고 졸업하고 나서는 아니 국가고시에 볼 자격도 주어지지 않잖아요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국민들한테 피해가 가는데 25년부터 원점 재검토한다라는 입장이 나와야 의료계 특히 대한의사협회나 전공협회가 아마 대화 테이블에 앉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대통령실이 이런 부분에서 선지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그런데 그 2025년 내년도 이미 시작이 됐잖아요 이걸 어떻게 돌립니까? 그렇죠 지금 그래서 정부가 사고 쳐놓고서는 수습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해서는 이제는 의료계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갈 텐데 지금 여전히 전공의들 그리고 관련 의협 관계자들 조사받고 수사받고 있거든요 한편으로는 몽둥이들과 한편으로는 당근책 하고 있는 건데 과연 정부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정성 없다고 생각하면 추석 전에 빠르게 졸속으로 합의하려고 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응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저도 안타깝게는 생각하지만 의료계의 판단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야 정은 일단 긍정적이지만 의의 쪽에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거 아니냐 지금 신현영 전 의원 지금 현역 의사로 계시니까 아마 그쪽 분위기를 전달해 준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어제도 전달해 드렸는데 인요한 국민의힘 최고위원 사실 문자가 이게 논란이 꽤 됐는데 이거에 대한 또 반응들이 어제부터 나왔는데 이런 반응도 있군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여긴 김지호 전 민주당 부대변인하고 개혁신당 김성윤 수석부대변인인데요 인요한 의원이 문자를 누군가에 주나 받았는데 아무래도 어떤 집도의 의사 같아요 근데 뭐 부탁한 환자가 어쩌고 어쩌고 해서 나중에 감사 이거였잖아요 근데 이걸 김지호 전 부대변인이 의료서비스 절실한 국민은 인요한에게 의료상담 그러면서 번호를 저렇게 공개를 해버렸어요 명함 공개 그리고 김성윤 수석대변인은 아프시면 119 대신 인요한 진현영 의원님 인요한 의원과 마찬가지로 같은 의사 출신으로서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인요한 교수님 핸드폰 의원님 핸드폰 불났을 것 같아요 추석 내내 불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응급실 이용이 이렇게 일반인들은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의료대란의 이런 정점에서 이런 메시지가 공개되는 거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본인은 해명을 했어요 뭐 이미 다 절차대로 수술 절차 잡히는데 집도의한테 좀 잘해달라고 얘기한 것뿐이다라는 해명이 나오긴 했는데 네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럴 수는 있죠 의사 출신으로서는 사실 어떻게든 환자들을 최선을 다해서 진료를 하려는 그런 성정은 이해를 하는데 이미 국민권익위에 이제 신고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또 국민권익위가 또 정부 여당 편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를 우리가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 하는 또 처참한 생각이 미리 또 들기도 합니다 내가 때인지라 참 민감하게 많은 분들이 반응을 좀 보여주셨습니다 해명도 나오겠습니다만 자 이 주제 뭐 어떤 뭐 협의체의가 나와서 좀 소개해 드렸고요 다음 주제는 키워드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결론 오늘 결론이 뭔가 나옵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관련한 그 명품백 논란 명품백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후부터 진행 중이에요 지금도 진행 중일 건데 아마 밤늦게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전망인데요 일단 이와 관련된 최근에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다 보시죠 아직도 계속적으로 소모적인 논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외부의 의견까지 들어서 공정하게 사건을 매듭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수사팀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리고 또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도 존중할 것입니다 지금 3일 뒤에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제 후보자 입장에서 사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수수권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을 내렸죠? 아직 내리기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절차에 따라 신성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진행 중이에요 내용 좀 소개해드리죠 바로 이겁니다 오후 2시에 비공개로 개최가 되고 있어요 청탁금지법 위반 등 몇 가지 혐의에 대한 심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는 사실은 이 사안에 대해서 검찰은 수사를 했는데 무혐의 판단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유원석 검찰총장이 수사심의를 열자 하고 지금 시작이 된 거거든요 과연 어떤 판단할지가 굉장히 주목되는데 오늘 사실 김건희 여사 측 법률 대리인이 참석을 해서 뭔가 얘기했어요 직무 관련성 대가성 없다는 부분 중점적으로 소명하겠다 이렇게 참석해서 얘기했다는 내용까지 알려집니다 지금 진행 중에서 아직 결과는 모릅니다 자 그럼요 오늘 이 법률 대리인 측에서 한 얘기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누구나 다 예상하고 있듯이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알선수죄죄나 변호사법 위반죄 여부에 대해서 가장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수사심의위원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홍석준 전 의원님 오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 관련해서 어떤 판단을 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글쎄 뭐 예단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일단 잘하신 것처럼 일단 이 사안은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해서 무혐의로 처리된 사안을 무혐의 판단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일단 이 직무 관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단은 청탁건부지법상의 배우자와 관련돼서는 처벌 관련된 어떤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혐의 결정을 해야 되는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이제 그 민간인으로서 법률 관련된 전문가들인 법조 교수들이라든지 변호사로 구성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새로운 시각으로 이제 바라보기 때문에 조금 이제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는 있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청탁금지법상의 법조문이 법조문에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것은 이거는 뭐 누가 보더라도 뭐 변동이 다른 어떤 판단이 있을 수는 없는 사항인 것 같고 또 직무 관련성이라든지 대가성인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이원석 총장도 수사심의위원이 하면서도 관련된 수사라든지 그런 거는 잘 이제 한 것 같다 판단한 것 같다.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할 정도로 과연 최재형 씨가 한 이야기와 지금 뭐 대통령에 대한 직무 관련성, 대가성 이거를 연결시키기는 너무나 많은 좀 억척이 좀 있다. 그런 어떤 면에서는 아무래도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중앙지검과 비슷한 어떤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혐의 판단을 역시 수사심의위도 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었어요. 자 그럼 역대 수사심의위원회가 꽤 많이 열렸어요. 그때는 어떤 판단을 했는지. 물론 사례는 다르지만 그 판단한 그 역대 결과를 좀 한번 볼까요. 화면에 있습니다. 역대 검찰 수사팀과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일치 여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 보면은 한 15차례가 열렸는데 그중에서 결과가 공개된 게 12건이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8건은 의견이 약간 달랐어요. 검찰 수사하고 수사심의위원회가. 그래서 여기 보면 일치 4건 불일치 8건인데 그 8건을 조금 더 보면요. 8건 중 4건은 수사심의 의견 수용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여기 보면 수사심의에서 불기소라고 판단했는데 검찰이 기소한 게 4건이 있었어요. 8건 중에. 그리고 나머지 4건은요. 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검찰은 사실 그걸 수용해서 실제 기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수사심의의 기소 판단을 검찰이 불기소한 사례는 없었어요. 기소라고 판단하면 다 기소를 했다는 거예요. 4건 모두. 이게 전례처럼 남아있거든요. 서영주 소장님. 네. 만약에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 결정을 한다. 그럼 무형위 판단이거든요. 그럼 검찰과 판단이 같은 건데. 만약에 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 의견을 낸다. 과연 검찰이 이번에도 수용을 할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수용 안 할 공산이 99.9%죠. 안 할 것 같다고 보세요? 그렇죠. 검찰이 이 정도까지 왔으면 자존심 버리고 치욕적인 조사를 했겠습니까? 모처에 경호처에 가서 휴대폰 압수 반납하면서 출장 조사를 할 정도면 이미 검찰이 자존심 버린 거예요. 김건 여사라는 대통령 배우자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것인데 여기서 꿇은 무릎을 다시 펼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심의위원회의 결과에 대해서 기소 의견이 오더라도 존중은 하겠죠. 그리고 상황상도 이창수 서울지검장이 왔을 때부터 우리가 송경호 팀을 공중분회하면서 얘기했잖아요. 김건 여사 무혐의 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창수 지검장이 오면서 무혐의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수사심의위원회는 어차피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이창수 지검장은 결국에는 존중만 하겠다. 그렇게 될 공산이 큽니다. 최영철 편집위원 지금 결과 모르지만 둘 중에 하나잖아요. 기소 결정을 한지 불기소 결정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거에 따라서 시나리오들이 벌써 정치권에서는 회자가 되는데 이겁니다. 만약에 기소 결정을 했는데 검찰이 이 의견을 따르지 않는다면 엄청난 여론적 부담이 있을 것이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거는 만약에 수사심의위원회가 검찰과 마찬가지로 무혐의. 그래서 불기소 의견을 낸다면 야당은 특검 요구 등 더 거세게 갈 것이다. 이런 두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더군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어찌됐건 야당은 강력히 반발을 할 겁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저는 뭐 검찰의 수사가 그 방향으로 불기소 쪽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내릴 거라고 봅니다. 존망을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범행을 할 때 최재형이 범행의 의도가 있었겠죠. 이게 피의자 신문조사에서도 다 나왔을 겁니다. 이 사람의 진술이. 나의 범행의 의도는 이것이었다. 내가 가방을 공유한 것은 이런 의도였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몰래카메라까지 들고 간 것을 보면 김건희 의사에게 창피를 주려는 그 목적이 있었을 뿐이지 청탁이 있었을 가능성은 없죠. 청탁이 있었으면 왜 이것을 공개했겠습니까? 그러면 자신도 처벌을 받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은 상식적으로 최재형의 범행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괴변일 뿐이고. 어쨌든 최재형의 범행 목적은 김건희 의사의 창피를 주는 목적이었는데. 결국에 사건이 크다 보니까 김건희 의사를 처벌할 목적으로 김건희 의사에게 내가 어떤 청탁을 할 목적으로 이것을 공유해야 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저는 어쨌든 검찰 수사 결과에서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있었기 때문에 검찰이 불기소를 내렸고. 범행 의도는 결국에는 청탁이 아닌 단순한 창피죽이었다. 이렇게 검찰이 봤을 것이고. 그러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그것을 보고 아마 결론을 그렇게 내릴 거를 봅니다. 지금 오늘 밤 늦게나 아마 결과가 나올 것이다. 워낙 주목을 받는 사안이니까 굉장히 고심과 고심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추측 추정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는 지금 민주당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이 사안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내용 키워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탈당하랍니다. 키워드가.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이 있는데 탈당하랄가 나왔어요. 일단 이 얘기와 관련된 얘기부터 최근에 민주당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 강하게 반박하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 좀 들어보죠. 전 정권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를 저희들이 구성을 하는데 위원장으로 3선에 김용진 의원을 임명 은결했습니다. 지금은 친문 친명 누구누구를 따질 때가 아니라 이런 문제에 관해서 민주당에 하나가 돼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받게 됐고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의 주요한 인물이었고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에 관해서 단호하게 대응한다라는 취지에서 요청이 왔고 그래서 맞게 됐습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튜버가 중심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사조합 탈당 요구 집회를 예고했어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민주당 지지자인데 그리고 또 이거에 대해서 동조하시는 분도 있다고 그러는데 날짜를 박았어요. 9월 29일 오후 2시에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조 문재인 당신을 잊고 싶다 그러면서 탈당 요구하는 집회를 여겠다고 예고를 하니까 당에서는 걱정을 합니다. 내부 분열시킨 일 결코 안 된다. 집회 취소해 줄 거 요청했다. 막 이렇게 반응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신현영 전 의원님. 강성 지지층으로 보이기도 하고 지지자로 보이는데 이분들은 왜 문재인 전 대통령 탈당을 요구하는 겁니까? 강성 친명 유튜버거든요. 강성 친명이요? 왜 그런 겁니까? 예전에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 만났을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조국 혁신당이 교섭단체 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부탁을 이재명 대표한테 전달을 했다고 해요. 그런 면에서는 조국 혁신당과 거기는 친문들이 많이 사실 지지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또 지금 우리 당내에서는 친명 지지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이재명 대표한테 이런 부담되는 요청을 한 거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욕을 먹더라도 꼭 집회 시위 한번 해보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아마 이번 돌아오는 시기에 이재명 대표께서 문재인 대통령 내방을 하실 곧 8일인가요? 좀 잡혀있죠? 8일로 예정이 되었는데 그럴 때 아마 서로 부담되는 뭔가 그런 사전에 요청을 차단하기 위한 또 그런 예방 목적으로 그런 의도가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긴 하는데요. 아무쪼록 지금 이런 메시지들이 결국에는 당의 그런 화합을 뭔가 분열로 가는 데 있어서 뭔가 안 좋은 사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당내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력하게 권고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그럼 저 지지층은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저렇게 한다는 건데 이재명 대표도 보니까 지금 한민수 대변인의 전화만을 보면 말리고 있다면서 이러면 안 된다고? 그렇죠. 이제 이재명 대표는 제2 당대표가 되면서 집권체제를 통합, 화합 그리고 포양 그리고 외연 확장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친문의 지지자들도 끌어안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 정권 탄압, TF도 아닌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강력하게 지금 문다일 씨의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성정은 알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강렬하게 메시지를 내면서 갈라치기를 하는 방식으로의 메시지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거를 아마 이재명 대표께서도 이 이슈가 더 불거진다고 하면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생각과 어떻게 보면 강성, 친명, 지지층의 생각이 약간 다르게 거기 사이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는 걸까요? 아무튼 이런 내용인데요. 앞서 화면 잠깐 나왔죠? 8일 날 지금 예방이 잡혀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나는 거예요. 지난 2월에도 만남이 있었거든요. 올 초죠. 그때 모습 좀 다시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보시죠. 아유, 보자. 아유, 여기 지금 뭐. 아유, 잘 있나 봤네. 가로도. 오, 많이 남았네. 네, 소질 자국하고 십자가 됐습니다. 아니, 안쪽은 안 있는지 괜찮고요? 동정맥만 좀 잘려가지고요. 동맥은 안 낫겠다. 그냥 나하고 다른 폐이다 이런 정도를 넘어서서 안타깝죠. 이쪽에서 선거에 이겨서 정치를 주도해 갈 수 있어야만 비로소 이제 적대 상생의 정치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주말에 잡혀있는데 과연 어떤 모습일까 많은 분들이 아마 궁금해할 것 같은데 홍석중 전 의원님. 지금 사실은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각 수사를 지금 계기로 친명계, 친문계가 어떻게 보면 같이 막 똘똘 뭉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특별히 무슨 어떤 조직을 꾸리라고 지식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그런데 만약에 이 수사가 대충 끝나거나 넘어가거나 시간이 지나버리면 다시 또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은 이재명 대표도 지금 많은 사법적인 어떤 이슈 때문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조만간에 좀 수사를 많이 받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어떤 동맹 상련의 저는 입장이기 때문에 두 분이 저렇게 뭐 이렇게 다정하게 동지적인 입장을 취할 수는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지지층도 그렇고 이재명 문재인 두 분 사이도 많이 조금 기본적인 간극이 있다. 왜냐하면 2017년도 지난번 대선 경선 때부터 예를 들면 경선을 치르면서 해경궁 어떤 김시지 사건이라든지 있었고 특히 또 지난번 또 민주당 내 대선 경선할 때 이낙연 또 이재명 대표 측에서 만개하면서 여러 가지 이낙연 측에서 고발 내지는 또 이슈를 제기하는 어떤 대장동 이슈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어떤 기본적인 어떤 소스가 되었고 뭐 그런 어떤 것들이 앙금이 양지층에는 저는 아직까지 여전히 남아 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지난번 또 총선에 공천을 할 때 우리가 대표적으로 총선 공천을 요약하면 민주당은 친명 행제 비명 행사를 했다는 어떤 그런 말로 요약이 되는데 그 비명의 대다수는 사실은 또 친문 또 인사들이 또 많기 때문에 사실상 지난번 공천에서 이재명 대표가 친문했던 세력을 상당 부분 잘랐다. 뭐 이런 어떤 이유 등등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는 두 분이 이제 뭐 동병 상련의 입장은 있지만 기본적인 어떤 시각은 지지층도 그렇고 그런 어떤 반목과 갈등의 뿌리가 저는 굉장히 깊게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주말에 문재인 이재명 두 정치인의 만남이 예정된 상황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탈당을 요구하는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 아주 미묘한 묘한 상황에서 나와서 좀 목받고 있고요. 다음 마지막 이슈 준비되어 있는데요. 역시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혐 토론이요? 김민석 최고위원 오늘도 뭐 개혐 얘기 참 많이 하고 개연의를 하고 있는데 무슨 토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난 이게 이제 4일서부터 뭔가 얘기가 조금씩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몇 시 몇 시 지나면서 쭉 이어지는데 한번 그 얘기부터 들어보죠. 대통령실이든 윤석열 대통령이든 한동훈 대표든 그냥 이 문제에 놓고서 저는 좋아하는 생중계 토론을 할 용의가 있습니다. 민주당의 김민석 최고위원께서 토론을 제안하셨습니다. 개혐을 두고 토론을 하자. 특히 생방송 토론을 하자. 이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제가 나서겠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답하시기 바랍니다. 개혐 선동에 이재명 대표의 직을 걸라고 했으니 어느 쪽이 거짓인지 대통령 또는 비서실장과 안보실장과 저의 공개 토론을 수용하겠습니까? 김민석 최고위원이 개혐 관련해서 이거 뭐 있다 걱정된다. 그러기를 계속하면서 토론을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의 김재현 최고위원이 그럼 저하고 토론을 하셨는데 김민석 최고위원은 거기에 답을 안 해요. 대신에 대통령, 비서실장, 안보실장하고 토론하자고 또 자리를 하셨죠. 그런데 사실 이게요. 아직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당에서는 약간 걱정을 하는 듯하면서 지적을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김부겸 전 총리 얘기가 좀 있네요. 화면 보겠습니다. 그리고 몇일 전에 정성호 의원은 근거는 상상력 아닐까요? 그냥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최경철 위원. 민주당 내에서 좀 뜬금없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과 토론하자고 하고 있거든요. 김민석 최고위원이. 민주당 의원들도 이것 갖고 아주 뜬금없고 좀 황당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 몇몇 들었습니다. 그런데 뭐 밖으로는 그렇게 목소리를 내지는 못하시던데 김부겸 총리께서 잘 정리를 해 주신 것 같아요. 너무 뜬금없는 얘기가. 김민석 최고위원께서 지금 지난 8월 21일 날 뜬금없이 이걸 내뱉었다가 정리가 안 되니까 지금 토론을 해서 출구 전략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국민들께서는 아마 계엄이라는 용어도 잘 모르실 거예요. 민주당에서 지금 하고 있는 탄핵이라는 용어도 사실 굉장히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낯선 용어인데 계엄이라는 용어도 1980년 5월 당시에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에 계엄이 선포되고 나서 지금까지 계엄이 선포된 적이 없었죠. 그러니까 제가 나이 50에 계엄이 생각납니다. 1980년 5월. 그런데 나이 50 넘은 사람이 계엄이라는 단어가 어렴풋이 기억이 날 텐데 40대, 30대가 계엄이라는 용어를 감히 머리에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민주주의의 공고화 단계에 이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계엄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꺼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김부겸 총리가 잘 찍어준 것 같습니다. 소영주 회장님. 지금 토론하자고 있는데 대통령 아니면 비서실장, 안보실장하고 토론하자는 김민석 최고위원 얘기인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와 김민석 최고에 대해서 양당 간에 같이 하자는데 김재원 최고는 그 계엄을 토론하기에는 상대가 아니다고 판단한 것이죠. 무시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안보실장이나 아니면 비서실장 정도 되고 최근에 용산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대표직을 걸으라고 했는데 이거는 김민석 최고에게 최고위원직을 걸으라고 해야지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야 대표회담에서 한동훈 대표가 불체부특권 운운하기 때문에 계엄이 됐을 때 이런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유지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했던 것이지 이 발언에 대해서 왜 갑자기 이걸 정제가 만들려고 하느냐라는 것인데 계엄은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최근에 김영현 국방부 장관이 경호처장 시절에 방첩사령관,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을 불러다가 그냥 개인적으로 먹은 게 아니라 경호작전 이유 때문에 불러서 먹었는데 군 지휘체제는 다 무시하고 먹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군에 있었던 장성 출신들은 이게 뭐지라는 것이고 또 계엄의 주무부 차장관이 행안부 이상민 장관, 저도 충원구 출신인데 충원구 출신으로서 또 군 장성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무슨 한화회 이후에 충원회를 만들어서 뭔가 그 이후에 어떤 것을 도모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과 우려다라는 측면에서 이제는 그만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 여야 간에 그런 당부를 좀 드립니다. 이상민 장관에서 오늘 국반부가 좀 반박하는 설명을 하나 내놓은 게 있는데 그것 좀 한번 화면 좀 보겠습니다. 무슨 비밀 회동이가 김민석 최고위 얘기했죠? 그런데 국방관계자는 아니 장관 일행은 삼석자 모두 전역시사까지 했는데 특정학교 출신 중령 대령과 행안부 장관, 방석사랑관만 전역시사했다는 것 이건 거짓말이다. 아니다. 삼석자 많았는데 같이 식사하고 얘기한 건지 어떻게 이렇게 딱 꼽아서 얘기합니까? 이런 또 반박도 있습니다. 정식 공방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